네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페드의 조기 긴직 우려가 한결 완화되면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산치를 웃돌았지만 그 폭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자들은 인식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서둘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에 시장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날 S&P500은 전율 대비 0.33%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그간 금리 경계감에 붙임을 겪었던 나스닥은 이날 1.05% 오르면서 여타 지수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민금주 우위 구도에서 수혜를 받아온 다운은 이날 0.2%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7% 하락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하며 시장 전만치 2.5%를 웃돌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됐지만 일각에서 우려했던 큰 폭의 서프라이즈는 부재했습니다. 페드가 제시한 지침대로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지표 이후 달러인덱스는 하락했고 시장금리도 내렸습니다. 이날 진행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견주한 수요가 확인된 점도 금리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약 5BP가량 반락하며 1.61%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리 하락 영향으로 기술 성장주들은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4%, 1.0% 상승한 가운데 아마존과 알파벳도 0.5% 전후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8.6% 상승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 중지 권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대면 관련 업종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줌 커뮤니케이션이 6.6%, 이커머스 업체인 오버스톡이 7.6%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섹터가 1.2%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소비자와 IT, 그리고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금리 하락 여파로 금융 섹터는 약 0.9% 내렸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가 한결 완화된 만큼 시장의 위험 선호는 재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회복에 지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속력은 조절되더라도 방향은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 개선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